그리고 옛날부터 정상도 쪽은 좀 못 사는 지역이었고 전라도 쪽은 평야가 많아서 호흡식이 풍부하고 여유로웠어 그러니까 이렇게 풍류가 많이 발달하고 유리구가 그렇구나 더 여유있게 더 호흡 여기는 빨리빨리 국밥 한 그릇 묵고 빨리빨리 이래 빨리빨리 산 타고 막 바다에만 호흡식하고 막 이런 장단을 알아야 돼 장단을 알아야 돼 많이 배웠지? 네 장부 통을 쉰다고 표기를 해야 돼 지금 이 이이이이리 absurd 이이이이 à à à à 이 누군다리니라 맨 처음에 했던 거 뭐예요? 무슨 상단이에요? 국거리예요? 국거리 아니죠? 도살풀이 도살풀이 경기도살풀 국거리랑 똑같은데 국거리가 3으로 4개를 한둘셋둘셋둘셋둘셋둘셋둘셋이잖아 근데 도살풀이는 2개씩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같이 가자 약간 짝이 안 맞는 느낌이네요 4,2로 가네? 3,3으로 안가네?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딱딱딱딱 이렇게 되게 매력있다 근데 왜 이렇게 어촌사람들은 장단이 좋아요? 왜냐? 선율이 없잖아 그러니까 팔게 이거밖에 없잖아 옛날에는 이거 우리 핸드폰 게임하듯이 이거 계속 가지고 놀았을 거 아니야 장구도 작아지고 여기 산간지역이라 왜 이렇게 장구가 작아요 여기는? 태백삼 산간지역이잖아 크면 들고 다니기 힘들어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두 개로 분리해서 다니고 통을 이렇게 양쪽으로 끼우고 가죽돼서 막 치고 조그맣게 해서 막 치고 그래서 타악기가 발달되어 있고 동해안은 서해안과 남해 쪽은 소리가 발달되어 아 모르라고? 선율이 발달이 선율이 남도 쪽에 많이 발달했고 경산도 쪽에서는 타악 믿음이 많이 발달해 그러니까 악기 들고 산을 막 타고 바다 이게 힘들었던 거야 태평소 하나 딱 들고 드리리니디 이탱 이러니까 계속 발전시킬 게 이것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로 많이 발전이 된 거고 그쪽은 조금 여유 있고 선율적으로 뭔가 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타악기가 생기고 태평소 하는 게 다 무조건 갱가리 당당당당당당 그러면 갱가리 여러개 쓰잖아요 그리고 옛날부터 경성도 지역은 좀 못사는 지역이었고 전라도 쪽은 평야가 많아서 곡식이 풍부하고 여유로웠어. 그러니까 이렇게 풍류가 많이 발달하고 더 여유있게, 더 호흡. 여기는 빨리빨리 국밥 한 그릇 묶고 빨리빨리 산 타고, 바다에만 곡식하고 이런. 빨리빨리 해서 빨리빨리가 문화의 음악도 있고. 빨라질 수밖에 없게끔 장단이 생겼네. 그런데 이게 또 빨라질 수밖에 아니고 다 법칙이 있지. 장단을 알아야지, 장단을 알아야 돼. 많이 배웠지? 네. 빨리빨리야 빨리빨리야 빨리빨리야. 빨리빨리야 빨리빨리야. 빨리빨리야 빨리빨리야. 아